한때 김정은의 부인 린이 설주가 김여정을 견제하고 있다. 김주혜가 나타나기 전에 공식 행사에서는 김여정이 김정은을 앞서가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 설주가 굉장히 질투를 느껴서 김주혜를 내세웠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요. 고모인 김여정이 김주혜를 깍듯이 예우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서열을 구분짓기가 확정이 됐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여정이 완전히 후보좌군에서 물려난 것은 아닙니다. 김주혜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달 29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이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이 김주혜를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유력한 후계자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월에 청문회에서 답변 준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주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현재 유력한 후계자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국정원이 김주혜의 후계자설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을 받은 것 보인 데에 비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이 입장을 바꾼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김주혜가 북한 관용매체에 처음 등장한 건 2022년 11월입니다. 그 당시에 화성 17형이라고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에 등장했는데 그 이후로 김정은과 함께 많은 활동을 했는데 공식 성사에 나왔는데 한 70% 정도가 군사관련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평가해서 국정원이 김주혜를 유력한 후보자로 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 언론이 김주혜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의 관용매체들은 지난 3월 16일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이 김주혜를 데리고 지난 3월 15일에 평양 인근의 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동에 온실의 조성 개업식을 참석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북한 관용매체들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초가 온실을 돌아보시었다. 향도라는 것은 우리말로 풀리면 길라자비,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향도라고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 약간 표현이, 약간 뜻이 좀 다릅니다. 북한의 조선발대사전이라고 해서 북한의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향도자는 혁명투정에서 인민대중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승리한 길로 향도해주는 영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순하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민대중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영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향도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수. 복수에 점이사를 붙였는데요. 이것은 달리 해석하면 김주혜를 김정우가 같은 위치로 올려놓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주혜는 북한의 관영매치에서는 존귀한 자재분, 사랑하는 자재분, 자재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아까 국정원의 분석대로 김주혜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반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강동이라는 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아까 평양 근처라고 했는데 어떤 북한의 모델로 내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 이런데로 김일성, 김정일 많이 지도방문, 현지 지도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백두혈통의 핏주를 이어간다는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김여정이 조카 김주혜를 깎듯이 의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5일에 북한의 신형 전수탄도미사일 인수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김정원이 또 김주혜를 데리고 나오는데 둘 다 정장 차리면서 잘 차려입고 나타나는데 김유정의 이제 특히 아주 특이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김유정은 김주혜의 고모부죠. 그리고 나이 지금 11살인 김주혜를 아주 깎듯이 모시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많은 주목을 입겠는데요. 김주혜가 나타나자마자 김주혜정은 다가가서 이렇게 자리를 안내하고 손짓을 이렇게 자리를 안내하고 허리로 굽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김여정은 김정은의 동생으로서 후계자 군으로 뽑히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김주혜의 후계자로서를 뒷받침하는 정황의 또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요. 김여정이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나타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8월 5일 이전에 가장 최근에 김여정이 북한 관영매체 공식 행사에 등장한 것은 5월 15일입니다. 그때 평양 전이고리이라고 평양의 어떤 조성한 거리 중공행사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이후로 한 80일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오랫동안 모습을 감치면 이상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런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또 북한이 이제 한국이나 외부의 매체를 잘 모니터링한다는 증거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또 한 번씩 슬쩍슬쩍 모습을 드셔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80일 넘게 김여정의 자취를 감춘 것은 어떤 후계자 구도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김정은이 주관하는 행사가 러시아 푸틴과의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전승절 북한에서는 7월 27일 6.25 전쟁이 끝난 그날을 자기네들이 이것들은 전승절이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표현합니다. 전승절 행사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참석할 만한 참가할 만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었고 김여정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하고 다만 나올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해가 어린데도 후계자 반열에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주해 후계자설이 다시 이렇게 부상하고 부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설명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북한 사회는 워낙 폐쇄적이고 특히 로열 패밀리에 대한 사항은 아주 철저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부의 시선으로 그냥 해석만 할 것인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김정은이 좀 건강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설명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 아까 지난달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몸무게가 140kg이 넘고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이 돼서 비만지수가 25kg 넘으면 비만이라고 하는데 체질지수가 25kg 넘으면 비만이 있는데 40kg이 넘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심혈관 계통에 안 좋고 이런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독재자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로 하겠습니까? 음주와 흡연을 하겠죠. 그러면서 비만에다 음주, 흡연, 스트레스 그러면 건강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김주혜를 후계자를 내셔야 된다는 이런 설명이 설득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해석이고 설명이고 진짜 어떤 일인일까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장성택 처형 사건과 같이 김여정의 반란은 없을까요? 한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가 김여정을 견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주혜가 나타나기 전에 공식 행사에서는 김여정이 김정은을 수행하고 항상 앞서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설주가 굉장히 질투를 느껴서 김주혜를 내세웠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모인 김여정이 김주혜를 깍듯이 예우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터여를 구분짓기가 확정이 됐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여정이 완전히 후보좌군에서 밀려난 것은 아닙니다. 김여정은 오빠인 김정은과 관계가 깍듯하고 둘이 서로 믿고 의지한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브리스 클릭러라고 미국 헤리티제자는 선임연구원이 있는데 김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이 완전히 후계자군에서 털어놓은 것은 아니고 김정은이 만약 유사유고할 경우에 김주혜가 핵단치에 손을 뻗어서 누르기 위해서는 발을 받칠 수 있는 전화번호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김여정이다 이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고 난 다음에 김주혜가 김정은의 자리를 잇는다 하더라도 김여정이 상당 기간, 지금은 10대이지 않습니까? 아직 사춘기도 안 된 11살짜리 어린이, 여자아이인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리설주가 아니라 김여정이 수렴청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대왕 대비가 어린세자가 이길 경우에 대왕 대비가 발 뒤에서 국사를 받듯이 그런 형태로 통치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저도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주혜 후계자설이 가장 유력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정보원도 김주혜를 유력한 후계자라고 평가했지만 확정됐다고 그렇게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철저한 독재사회고요. 독재사회는 한 사람의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는데 2인자라는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재자도 2인자를 먼저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너는 2인자자, 너는 2인자가 될 수 있어. 넌 좀만 잘하면 내가 뒤로 이을 수 있어. 이렇게 심어져서 다양한 2인자 후보분들에게 서로 충성경쟁을 시키는 것이 독재의 수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일찍부터 2인자로, 후계자로 학정을 하고 난 다음에 키웠는데요. 말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그때 김정일과 아들인 김정일, 후계자이자 아들인 김정일과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했다.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독재자들은 2인자를 키우지 않고 김정은이 현재 김지율을 아무리 입보하고 후계자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2인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장성택처럼 처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너무 이른 판단일까요? 너무 앞서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여정이 후계자로 승계를 안 하더라도 김지율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수렴총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설주가 아무리 설친다 하더라도 이설주는 북한의 정무, 국정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견할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여정으로 장성택과 같이 김여정으로 권력이 모아질 거고 김여정이 그걸 상당 기간 대신 북한의 국정을 자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김주혜와 김여정인데 다른 후보는 없을까요? 그래서 제3에 따로 떠오른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체제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김정은의 배달원 동생 김평일이 북한 국무부의 실민을 많이 받고 있고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전에 김평일이 유력한 대화 하나 떨어지고 있는데 김평일이 현재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한동안 북한 당국이 그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겠죠. 부담스러우니까 한동안 숨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는 북한 국민들도 많지 않고 그만큼 인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3의 인물로 떠올 가격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고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을 강조하는데 계급과 신분의 평등뿐만 아니라 남녀의 평등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개 유사공산주의라고 하죠. 3대 세습이라는 게 공산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가부장주의가 강한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도 노골적으로 차별입니다.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쿠바, 주쿠바, 북한 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을 했었던 리일규 씨가 있죠. 지난해 11월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왔는데 리일규 씨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편입니다. 그는 김정은을 직접 면전해서 경험도 있는데요. 김주혜가 후계자라는 서열에 대해서 리일규 씨는 아주 부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김주혜가 북한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정당성도 떨어지고 인기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은 신성한 백두혈통이 대대로 내려오고 이어져 내려온다는데 이 백두혈통은 신성한 백두혈통과 남자에게만 이어진다고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김주혜나 아니면 아까 수렴 청자가 김여정이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되게 난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이일규 씨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국정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주혜를 유력하다고 평가하지만 그래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김주혜가 4대로 세습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5대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성을 따라 하겠죠. 미래의 남편의 둘 사이에 자식이 있을 텐데 자식은 남편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갑자기 김 씨에서 김주혜가 만약 이 씨랑 결혼할 경우는 이 씨로 넘어가게 되고 박 씨랑 결혼할 경우는 박 씨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백두혈통이 끊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주혜가 후계자로 비춰지는데 아들은 없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되게 폐쇄사이고 비밀이 많기 때문에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자식이 두 명 더 있는 그런 설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정보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이 해외 특히 유럽 지역에서 사치품들을 컨테이너로 실어가지고 보내서 김정은한테 직접 보냈는데 그 컨테이너에 어느 한순간부터 남자 어린이들 장난감들이 많이 포착이 되어서 그런 게 분석이 돼서 김정은은 이 아들을 갖고 있구나 김주혜란 말고도 아들 갖고 있구나 이런 정보가 지배적으로 설득력을 얻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전면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공개석상의 내석이 약간 없지 않아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반면에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김주혜는 그냥 떡밥, 밑밥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들이 낳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상반된 해석 중에 어떤 게 맞는가는 앞으로 5년 이내 5년에서 10년 이내 그 아들의 모습이 공개석상에 드러나서 어떤 모습을 등장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4대 세습이 무사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4대 세습은 힘들 거라는 데 한 표를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3대 세습까지는 어찌어찌 북한이 가능했지만 4대 세습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난간이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북한 체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있는 어떤 강력과 카리스마로 유지가 됐는데 이 카리스마도 점점 대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철권 통지도 이렇게 그립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경제인데요. 물론 북한 경제가 안 좋다는 건 어제 놀랄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안 좋습니다. 최근에 안 좋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작황이 나름 괜찮았고 그래서 올해는 식량량이 좀 덜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로 포탄과 미사일을 보내면서 보내는 그 컨테이너에 식량과 원유 그 다음에 각종 부품 이런 것들을 다시 받아와서 온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경제 사정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계획 경제로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장마당을 없애고 계획 경제 복구가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근로자의 임금은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 그의 부작용으로 환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물가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가 집권하면서 민생 하나만은 다시 챙겨주겠다. 할아버지가 이 밥, 쌀밥에 고기국을 먹는 이런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데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결국 그것도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대북 제재의 방은 좀 좋아올 테고 물론 러시아가 지금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을 언제까지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북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선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의 미래가 밝지 않은데 과연 그 속에서 4대 세습이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무는 점을 품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달 29일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무게가 140kg이 넘고요. 체질량 지수가 25가 정상인데 4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초고도 비만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건강 생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정력 질환인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이 남들이 뺏어갈까 봐 항상 긴장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담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국정원에 따르면 어떤 새로운 약재를 찾고 복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리일규 아까 전 쿠바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 말씀을 했는데 리일규 씨가 김정은을 직접 만났는데 가까이 본 김정은은 얼굴이 굉장히 붉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붉다는 것은 새빨 같아가는 것은 굉장히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말을 할 때마다 숨을 헐떡헐떡 이렇게 크게 내쉬기 때문에 숨이 차가지고 숨을 이렇게 크게 내쉬고 있는데 자신도 이렇게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일성은 이래로 3대 가정력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이 있고요.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에도 이렇게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비만에 스트레스에 아까 심혈관이 안 되는데 나머지 두 개의 질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죠.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니까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건강에 계속 이상이 생기는 건가요? 집중적으로 많이 관리를 받겠죠. 북한 최고의 의료진의 관리를 하고 최고의 치료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최고의 음식을 먹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한때 사실 살이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상회담에서 일설주가 자기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김정은을 이렇게 좀 타박해가지고 구박한다 이런 말을 농담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설주의 타박인지 구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이 약간의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왔고요. 이 현상을 넘어서 더 쪘습니다. 더 쪘고 그래가지고 비만이 아주 그냥 극도로 잘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의료진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김정은은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이상이 없는데 지금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최근에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사양노류 약재를 복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양노류 약재는 한 마리에 한 30g 정도밖에 안 나와죠. 귀하다 합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거를 먹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얼마나 좋아졌으면 자기가 효과를 봤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다른 부하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을 정도라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듯이 북한은 워낙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있습니다. 김주의 후계자설이 급부상한 이유가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김정은이 모든 걸 다 쥐고 흔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평도자죠. 최고 권력 최고 권력이 제일 중요한 사회인데 최고 권력이 유거할 경우에는 체제가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인자는 위험합니다. 하는 2인자군을 후보군을 둘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과 같은 김주의가 유력한 후계자를 부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김정은이 김주의라고 무척 예뻐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하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있다. 이래서 그리고 뭐 지금 당장 김정은이 쓰러질 것은 김주의를 후계자를 내세울 정도로 예보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전면을 내서 후계자격을 키운 기간은 2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데요. 반면에 김정일은 김일성 밑에서 20년 넘게 후계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간이 짧아서 김주의를 확실하게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서 자기의 김주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차기 후계자가 이렇게 북한을 연착륙을 통해서 이렇게 잘 다스리니까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미리부터 마련해 주지 않나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찾아가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그 의도와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이 최근에 좀 많이 바빴죠. 북한에 신의주를 벨트한 북중 국경지대에 큰 홍수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재민이 났고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16일에 수재민들의 거처가 마련한 여관에 찾아가가지고 수재민 아이들에게 밥을 먹는 모습도 직접 챙겨주고 그다음에 학용품 이런 선물도 다독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북한의 관영매체를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수재 현장을 찾아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조금만 버트를 타면서 살펴보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재 현장에서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책임자를 즉석에서 자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주민을 직접 알뜰해 살뜰해 챙기는 애민 지도자로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건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가 이번 수재의 피해가 크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재민이 만삼천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계속 수재 현장을 찾고 계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수재의 피해가 컸고 그리고 또 충격이 북한 사회에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동요하고 있어서 이거를 다독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할 정도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활동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북한은 통제사회 피해 사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영 매체를 프로페겐다를 통해서 하면 주입을 시키면 최소한 겉으로는 내세우지 않을 정도요.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겉으로 내세우는 쉽지는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우리를 잘 챙겨준다 선전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보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2억 8천짜리 마이바호를 타고 갔는데 실수한 걸까요? 실수라기보다는 세부적인 거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저게 2억 8천짜리 마이바호인지 아는 북한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의 옷차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김주의 명품을 입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시스루 정도의 패셔닝인데 그 정도는 북한 주민이 되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단속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옷차림이 그러니까 날라리 자본주의 풍의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시스루 이렇게 후기 비치는 옷을 입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정작 김주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이 뭐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이바흐 이게 얼마짜리고 굉장히 비싼 차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북한 주민은 많지 않겠죠. 이번 수해 현장에서 김정은이 남한을 내 차례나 쓰레기라고 지칭했는데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제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김정은이 계속 현장을 가고 이렇게 챙기는 에민 지도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책임자들을 신의주 지역의 책임자들을 현장에서 짜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난의 화살을 자기나 아니면 북한 지도부가 아닌 다른 데로 전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내 차례 했는데 두 가지가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의 언론이 북한의 피해가 크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걸 강조하니까 되게 마음이 찔리겠죠. 또 한편으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했는데 책임의 화살을 한국 대상으로 되돌려가지고 북한의 주민의 불만을 그쪽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도 그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해 북한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19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명 중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외교관 유학생 이런 엘리트 계층이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외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체류를 하면서 직접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그런 지식들이 풍부한 데다가 또 하나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그리고 또한 외교관들이 다시 이제 북한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속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유익이 곧 두려워가지고 불러들이지 못한 것인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돌아오라 하는데 이렇게 해외의 경험이 많고 한국 사회도 잘 알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계층들이 다시 지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탈북을 한 거죠. 탈북하게 된 그런 투자가 많고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 식량난이 체제가 싫어서보다 더 많았는데 점점 감염을 갈수록 체제가 싫어서가 식량남보다 더 많은 탈북 원인으로 꾹게 되고 지난해에는 더 체제가 싫어서가 식량남보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증가를 북한 체제 붕괴 전초전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4대 세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북한 사회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의 그림이 아직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김시리관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런 현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모이면 땜에 두 개의 잔금이 인계점을 넘으면 이게 무너질 수 있겠지만 아직 인계점에는 다다르기에는 멀지 않았나 가까운 시대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러우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해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세계의 대대적인 군사지원을 받아서 반격을 회심차게 반격했는데 결국 반격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가 반대로 북부 동북 전선에서 우크라인을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희망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갑자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루스크라는 데에 갑자기 진격을 한 건데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요. 미국도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허를 찔려가지고 당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의 발표에 따르면 크루스크주에 35km까지 진격을 했고 1150평방킬로미터를 확보해두는 게 빼앗은 마음만은 82곳에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다스리는 군사행정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 이렇게 상당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당황해가지고 지금 크루스크로 병력을 급하고 있는데 아직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또 현상도 있습니다. 크루스크의 주도가 수자라는 곳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그 수자를 점령하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렌즈 공상을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수자의 맛집이 있는데요. 구글의 수자 맛집에 대한 기사에 다가 우크라이나 군이 댓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맛있는 곳이다. 진짜로 그 정도 그러니까 수자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스크루스크에서 또 한편으로 들리는 소식이 뭐가 있냐면 2022년 9월에 바다 밑을 지나는 유럽과 러시아를 읽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노르드스트름 이게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설이 있는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기사에 따르면 이게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했는데 미국도 말리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말렸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작전을 강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사력과 국력의 차이를 보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류하고 있고 핵도 많이 갖고 있는데 단숨에 우크라이나 제압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2년 2020년 시위에 왔으니까 2년 가까워가지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가 생각보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고 허점이 많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서방세계의 지원이 적절했다 이런 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번리고 있는데 러시아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단숨에 우크라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전 우크라이나의 진을 빼가지고 계속해 싸움을 걸어가지고 진을 빼서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차지하자 이런 전략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많이 휩싸여가지고 고충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쿠르스크주에서의 반격으로 기세를 좀 되돌리지 않았나 전세를 좀 되돌리지 않았나 인데 이게 뭐 현재까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한쪽이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전쟁을 끝낼 거라는 그렇게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지루하게 싸우다가 먼저 지치는 적이 손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세 전략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일단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날 것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많은 영토를 뺏어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협상장에서 쿠르스크주 아까 1150km 평방 영토를 했는데 이걸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포로를 많이 잡아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칩을 많이 늘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둘째 지금 러시아가 소모전을 걸고 있는데 동부전선에서 되게 어렵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쿠르스크 이쪽에 새로운 전선을 열면서 동부전선에 대한 러시아의 압박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가 이런 점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에서 지쳐가고 있고 되게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강하게 나가면서 사기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로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러시아 정부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침공을 잘 맡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정도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 12만 명에 대한 쿠르스크 주민들을 후방으로 대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르스크 전선에 긴급히 병력과 무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로 체체의 아흐마트 여단이라고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와 그 다음에 지원병과 그 다음에 징지병들을 비정기군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주력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군이 원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전선에 압박을 좀 덜한 건데 이 체체군이나 그 다음에 징지병 위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도네츠크주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 도네츠크주에서는 우크라이나 많이 밀리고 있고 아직도 러시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 상황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젤리스케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6월에 만나서 회담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이 2억 2천 5백만 달러 상당의 군사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하이마스라고 해가지고 포병 전력과 방공 전력 이런 다양한 무기들 포함이 됐는데요.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CFR은 포린 어피어스는 아주 되게 유명한 잡지 전문지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한 금액이요. 1750억 달러 규모로 합니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항전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왕등력이 미국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비하면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해 6월에 43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몇 년간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이나가 미국과 나토의 지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항전을 이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전쟁 초기에는 대전차 미사일이 주로 위주가 됐는데 이제 중반부 들어서 러시아가 이렇게 소모전을 거니까 포탄 155민의 포탄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요구할 수 있는 방봉미사일 이런 지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이나는 외부의 지원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계속 질린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미국이나 나토 정상회의 같은 곳을 참석하면서 지원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나토의 간접 지원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회원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나토의 전체에 대한 침략을 생각해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게 돼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까 두려워서 이런 이유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수 있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숫자로 말하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툭하면 미국과 나토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핵을 쓰겠다 이런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게 협박 수준이지 진짜 미국과 나토가 개입할 경우라는 단순하게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피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도우려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원해주는 무기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대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데 소모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진을 패는 건데 주로 포격을 많이 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생산하고 그리고 정리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탄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대로 러시아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그 미사일의 재고량도 부족합니다. 그 어디서 갖고 옵니까?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모전을 하려면 그 무기를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북한과 이란이 지금 하고 있고요.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 포탄과 미사일을 대주는 대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량과 원유 그 다음에 부품 그 다음에 군사기술을 대신 받아가고 있고 이란은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소의 35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일종의 거래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미국 대선이 러우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고 부통령인 카멜라 헤리스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세가 아주 거세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중세 누가 대통령이 될지 다음 11월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미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또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하려면 영토를 일부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선은 우크라이나 악몽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트럼프는 독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신이 그만한 권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독재자를 좋아한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썰에 불가하시면 러시아 푸틴이 트럼프의 약점을 갖고 있다는 이런 썰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트럼프는 러시아와 푸틴을 좋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인도 태평양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을 하려면 러시아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모든 자원들을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내주는 모든 자원을 중국과의 경쟁에 투입하자 이런 얘기가 미국 워싱턴 조이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당장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만두고 중국과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되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헤리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이런 외교 노선 외교 안보 노선을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헤리스의 성격이나 태도를 봐서는 푸틴을 좋아하지 않을 것 그리고 러시아의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억제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나토를 도우려면 러시아를 어느정도 손을 봐줘야 된다는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 대선 외에 러우 전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우크라이나가 얼만큼 더 잘하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낼 건데 우크라이나가 협상장에 내놓을 10이 얼만큼 갖고 있나 이런 것에 달려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의 모든 전선에서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최소한 러시아가 빨리 협상을 해야겠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생각할 만한 몇 차례 중사지역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이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전쟁이 2022년에 이르는데 2년을 채우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 번 또 한 번 반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반격이 성공할 경우에는 러시아가 협상장에 나오겠죠. 그러나 그 반격이 또 실패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먼저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한두 번의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적 승리를 우크라이나 거둘 수 있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최근 5차 중동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죠. 이스라엘과 이란 그 다음에 이란의 하수인인 하마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 후티 이렇게 관계가 되게 일축축발 상태에 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였는데요. 이란이 끼어들면 이게 이제 전쟁 전면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4차례 중동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들어가면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단의 계기는 이렇게 중동전쟁이 일어날 계기는 지난달 31일에 이란의 수도 태아란에서 하마스의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가 암살이 됐는데요. 그 배우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난달 30일이죠. 이스라엘이 레바노를 공습했는데 그때 해즈블라의 야전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루가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하수인이 프락시라고 하는데 프락시가 하마스의 해즈블라의 주요 지도자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체면이 많이 구겨져있고 특히 수도인 테란의 한복판에 그것도 이란의 최고 핵심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IRGC라고 하는데 혁명수비대가 관리한 안가에서 대통령의 새 대통령 당선을 축하로 온 하마스의 지도자가 암산됐으니까 또 핵심의 시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동전쟁 구도의 양상은 어떤가요? 중동에 계속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무장 세력들과 싸움이었는데 이거는 이란이 기게 되면 국가와 국가 사이 전면제를 벌어지게 되면 5차 중동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구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겠고요. 이 한쪽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란이 주변에는 세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비국가 무장 세력인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 세 세력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프락시 하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약 천 킬로 넘게 떨어져 있는데 이 중간에는 이라크와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마스와 빨리 휴전 협상을 하라. 휴전 협정을 맺어라. 전쟁을 헤즈볼라와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지 마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죠. 지난달에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셨는데 당시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지난달에 이스라엘 외교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부와 북부 지난 10월에 있었던 하마스 테르 현장도 방문했고요. 피해자 가족들도 만나고 납치자 인질 가족들도 만나고 이스라엘의 주요 핑크탱크의 관계자들 만나서 둘로 만나서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전쟁 중인 전시국가인데도 전시국가라는 분위기가 겉으로는 안 나옵니다. 가장 손님들이 북쪽이고요. 그리고 테라비브는 해안도시인데 바닷가에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아침이면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시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건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모두 다 병역 의무를 가했으니까 예비군이 소집이 돼서 전투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조건들이 많이 없다는 평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역이 적고 예비군이 전쟁이라 예비군을 많이 소집을 하는데 예비군들이 계속 전투를 투입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했던 현지 가이드의 친지가 예비군으로 소집이 됐는데 8일 정도는 가자 지구에 싸우고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집에서 쉰다고 합니다. 전투와 휴식 전투와 휴식 계속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물론 공습경보도 모르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내렸을 때 주의사항이 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앱을 가는데 그 앱의 지시사항에 따라 공습경보도 단계가 있는데 가장 심한 단계 30초 이내에 20곳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전시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현지의 국민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115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하마스에 납치되어서 인질로 붙잡혀 있는데 그들의 가족들은 빨리 휴조를 하고 인질에 조속한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하마스와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260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이 죽었는데 전사자의 가족들은 기존에 죽었던 전사자 자신들의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전쟁을 끝까지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여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에 가면 두 가족들이 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하마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이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10월 7일 하마스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난 다음에 희생자들을 이스라엘 국민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을 인질로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끌고 갔으니까 이스라엘이 복수가 필요하고 인지를 다시 헤즈볼라와도 지금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헤즈볼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하나는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같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예방전쟁이 필요한데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가 필요한데 예방전쟁의 차원에서 하마스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스라엘의 북부 골라보는 봐줘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도 이렇게 소름 본인 김에 이렇게 예비군도 소집하고 했는데 헤즈볼라도 어떤 싹을 잘라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도 하지만 부패정치인 그래서 전쟁이 네타냐후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도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전에도 네타냐후를 하야하자는 여론이 높았는데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이스라엘 당국이 끊임없이 정부가 입수됐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이 전쟁 중인 상태라서 그 책임은 나중에 전쟁이 끝났다. 묻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차없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은 다 끝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옥까지 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전쟁을 이어가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전을 원하고서 이란도 건드려보고 이런 얘기를 그런 해석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확전하는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이렇게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 지도자를 암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다른 하마스에 비해서 헤즈볼라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하마스에 비해서 더 무기도 잘 갖추고 있고요.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2006년에 이스라엘 군인 두 명을 헤즈볼라 납치해요. 이스라엘이 레반으로 들어가가지고 헤즈볼라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군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싸우기 때문에 이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군을 소집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김에 예방전쟁 차원에서 헤즈볼라를 싹을 잘라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즈볼라가 하마스 같은 공격을 계획하고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자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자는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타냐우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 차원에서 버리고 기대하지만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스라엘 내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전쟁을 원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평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당장 전쟁을 끝내자는 이런 지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반면 상당수의 이스라엘 국민은 이참에 이스라엘 안보를 확보하자 이렇게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태도는 양면적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사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하마스와 협상을 빨리 협상하라 이렇게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정치적 지형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미국의 여론은 친이스라엘파와 반이스라엘파를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친이스라엘파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요. 미국의 유태인들이 금융과 영화 산업을 꽉 잡고 있는데 그들이 만든 로비 단체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미국의 진보 세력들은 반이스라엘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동정 여론이 높고 지난해 10월 7일 이후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액구준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아이비리로 동부의 대학가에서는 명문대학가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조만간 시카고에서 전당대회에서 공식 민주당 후보로 대선도보로 지명이 되는데 확정이 되는 그 순간에 반이스라엘 시위 세력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미국의 여론이 두 가지를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빨리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란이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란은 복수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란이 당장 이스라엘을 복수를 하겠다고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강감무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난달 새로 당산된 마수드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종교주도인 알리 하메네이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복수를 하지 말고 이스라엘과 함마스가 휴전을 하는 대가로 그 대가로 우리 복수를 좀 그만두자 이렇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폐제시키한 독일의 총리인 올랄프 슈츠와 통해서 복수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메이니가 폐제시키한의 요구를 대차게 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복수를 할 것 같은데 지난 4월에 이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란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무행길 동선에서 이스라엘을 공수 반중했는데 그때는 사전에 정보 살짝 흘렸죠.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가 나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의 약속 대련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란도 전면전 제5차 중동전쟁은 부담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라크와 그 중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라크와 이라든가 이란을 좀 만류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약속 대련을 하되 조금 더 지난 4월보다 좀 세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 중동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고의 방법은 국제사회가 나서와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하마스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이 공동으로 나서와가지고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휴전을 하면 대신 이제 하마스는 인지를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더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란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하고 이렇게 서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런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 러시아 대립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고 있죠? 유엔 안전보장 안보일에 상임이사국 5개국이 뜻을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나서가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표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혼자 나서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지금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레임덕 현상인지 몰라도 미국의 말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동에서 이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지지 분야한 상태로 이어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럽에서 유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일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쟁이 더 많아지고 있고 지정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계속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고 핵미사일 위협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의 현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확보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할 이런 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뭐 똘똘 뭉치기 위해서 정부의 주도하러 이렇게 뭉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번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